아우 음~~ 부럽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시피메이커 지니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바로바로바로 만화고기죠 썸네일에 나온것처럼 제가 만화고기를 드디어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뼈를 어떻게 구현할까 하다가 아 뼈만 해결되면 진짜 맛있는 만화고기가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어느날 우연히 인스타를 보다보니까 요런게 있더라구요 만화고기뼈 제가 인스타에 피드같은걸 보고나서 이걸 진짜 많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밖에 안판다는거에요 그래서 아씨 이거 어떡하지 일본을 가야되나 이렇게 일본여행을 계획하던 찰나 알고봤더니 지마켓이나 쿠팡에서 팔고 있더라구요 갈럭세는 좀 나가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직접 잘 구매했고 이거를 뜯은게 바로 요 친구들입니다 자 이렇게 두개를 샀거든요 까보면은 이렇게 설명서와 뼈모양 이거 도자기 제품이더라구요 보니까 도자기 그리고 뜨겁지 말라고 이렇게 도장치? 도장치라고 해야돼요? 이게 도자기 제품이다 보니까 뜨거우니까 제가 이런식으로 껴서 얘가 뜨거운걸 방지해주는 식으로 들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두개 사고 두개 산 다음에 이렇게 합체시켜서 원통형 뼈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제가 만화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켜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비주얼은 진짜 만화고기 그 자체지 않습니까? 이게 뼈를 중간에 말아넣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약간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고 일단은 먹어보겠습니다. 이 만화고기에는 약간 맥주랑 마시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지금 살 빼고 있어서 술은 자제하는 중이라 아쉬운데로 제로콜라로 일단은 제로콜라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콜라는 펩시제로 혹시 코카콜라가 좋으시다면 코카콜라 드세요. 저는 코카콜라 안 좋아해요. 왕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왕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우 음 여기 겉대가 지방 부분이라 그냥 잘 뜯기네요. 야 3시간동안 끓었는데 아우 부드럽네. 음 음 음 음 음 이야 미칭 부드러웁니다. 음 음 음 이제 살코기부분 한 번 먹어볼게요. 음 이렇게 이야 자 만화고기 끝장난다. 요런느낌으로 많아 고기 야 비주얼 미쳤다 진짜 이제 살코기 볶음 먹어볼게 미쳤네 와 와 진짜 자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와 이게 이 정도야 할 수 있는데 요새 살 뺀다고 진짜 뭐 좀 제대로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고기 먹는거거든요 구운고기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 맛있다 미쳤다 진짜 와 진짜 3일동안 고생한 물 합니까 약간 베이컨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옛날에 제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만든 베이컨 느낌대로 한번 구워봤거든요 얘를 이틀동안 럽 염지에게 재우고 그 다음에 한 시간씩 끊어서 총 3번 구웠거든요 120도에서 이야 미쳤어요 진짜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 혹시나 하나로 또 보여준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푹 하고 꽂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으악 안돼 제가 얘를 처음 써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부서져버려서 약간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일단은 이거는 프로토타입으로 봐주시고 제가 앞으로 이 뼈를 이용해서 더 많은 만화고기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좀 비주얼이나 퀄리티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마다나는 끝내준다 그리고 비주얼도 폭발이다 여러분도 한번 이거 하나에 한 5만원 정도 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저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두 개 사긴 했지만 솔직히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 10만원? 음 10만원? 그래 미래를 위한 투자 나쁘지 않지? 라는 생각으로 전 샀고 하나만 사셔도 충분히 이렇게 비주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사셔도 충분하신 분들은 하나만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체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개 사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길다란 23cm 짜리도 있거든요 23cm 짜리가 보통 일반 셰프들이 쓰는 나이프들이 보통 23cm 짜리에요 그래서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바베큐로 구웠을 때 전지 생각보다 부드럽거든요 전지로 만드셔도 되고 제가 아직까지 좀 고민인 게 삼겹살도 고민 중이고 통닭도 고민 중이고 소고기는 솔직히 저는 소고기를 그렇게 오래 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좀 미디움 레어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소고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제가 진짜 다양한 만화고기를 만들려고 노력해볼게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콜라는 펩시 그리고 고기는 만화고기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좀 더 왕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한번 더 음 음 음 음 음 음